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권과 관련한 선고, 무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일찌감치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는데요. 그만큼 이번 선고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이럴 거면 예측을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예측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큰 상심을 안기게 된 데 적지 않은 책임을 느낍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 불허 상황에서는 예측을 안 하는 것이 옳은 태도다라는 점을 깊이 성찰합니다. 11월 25일에 있을 위증교사죄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단히 암울한 분위기다. 이 정도는 짐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말을 했을 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 나가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을 두고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짚어준 것. 지금 보고 계시죠? 2021년 12월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10명이 찍힌 단체 사진에서 4명 부분만 돌연해서 마치 4명이 친한 사이라서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렇잖아요. 10명이 모였으면 그 10명을 다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명으로 줄여버리면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는데 4명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명이 갔는데 그걸 4명으로 줄여서 4명만 골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발언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10명이 맞다, 4명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을 제멋대로 추측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골프를 안 쳤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없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못을 박은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발언입니다. 당시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요. 여기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악의적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편집하고 왜곡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재판부가요. 즉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만들어서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의 용도 변경, 후 매각 이것이 국가시책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서울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그곳에 공공기관 5개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여기 다 떠나면 성남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를 이곳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땅 장사를 해서 분양 장사로서 대박나게 하는 것. 이걸 막으려고 했어요. 관련해서 당시 SBS 뉴스가 있습니다. 2013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 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 지역입니다. 내년 경남 진주로 이전을 마쳐야 하는 LH공사는 올 초 1차 매각 공고를 냈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LH의 매각 공고는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위치해 있는 성남시와는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부동산 브로커들의 개입도 일부 감지됐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브로커 냄새 나는 그런 분도 간혹 좀 있고 신분을 상대방이 안 밝히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성남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개발이익에 눈임한 업자들이 개입할 경우에 공격 부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되면서 지역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성남시 방침과 다르게 땅을 쉽게 팔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용도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용도를 최소한만 반영하고 전체적으로는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관찰할 생각입니다. 네, 저걸 보면 이미 보도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성남시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또 국가기관에서는 빨리 땅을 용도 변경해서 팔아라 이랬단 말이죠. 역시 그 민간업자,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보수 정권답게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을 민간업자한테다 넘겨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강조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저 보도를 통해서도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2013년에 SBS 보도는 조금 더 왜곡을 가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보도고 지금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시면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가기관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를 떠나야 할 5개 공공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로 본사 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에 11만 제곱미터가 넘는 백현동 부지를 수의 계약으로 민간업자에게 2,187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과정에서 성남시와 논의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민간업자는 전체 부지의 47%를 아파트 짓는 데 썼고요. 53% 부지를 공원과 연구개발용지로 성남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이야 성남시가 이자 많이 뜯어냈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역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은 빠지고 민간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성남시는 민간사업자 배불린다면서 공공성이 매우 부족한 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 변경. 이거를 처음에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4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서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었던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도 두 단계 더 높여서 준 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 줬는데 검찰 주장은 이재명 시장이 민간업자 로비를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건데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진작에 이 건으로 기소를 냈겠죠. 그 건으로 기소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 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의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남시의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그 용도 변경을 해 줬다는 것이 이재명 시장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면서 그동안의 공문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걸로 내가 압박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정감사 때 2021년 국정감사 때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는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만 별도로 협조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한 요구에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 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조금도 조금도 거짓이 없고요. 뭐 당연히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의 의도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말이죠. 중간 발언 내용을 쏙 빼고 짜깁기를 했습니다. 짜깁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거짓말을 한 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법원이 검찰 주장을 컨트롤 시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상한 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실제 발언 취지는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아니 법률에 의한 요구인데 이걸 어떻게 거역합니까? 게다가 법률가인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이 그걸 거역했을 경우 닥칠 정치적 어떤 대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법률에 의한 요구에서 용도 변경해 줬다라는 말을 의무조항에 의한 요구를 받고 용도 변경해 줬다. 이건 결국에는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용도 변경해 준 것이다. 이런저런 협박 없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협박을 당했다는 말도 거짓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용도 변경 안 해 주면 이재명 시장 계속 이렇게 버티면 당신 법률에 의해서 불이익당할 수 있다라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가 협박입니까? 그리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느낌이지. 어디 공문 보낼 때 이 공문은 협박이니까 협박으로 알아라. 이러고 보냅니까? 아닌 것이죠. 국토교통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서 보낸 공문도 세 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주재회의, 청와대 비서관 주재회의에서의 용도 변경 요구, 안전행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하겠다는 국무총리 지시하다. 와, 세상에. 일개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이 압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협박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초자치단체가 여러분, 중앙정부에게 밑보이면 예산 못 받습니다. 아무리 부자 성남시라 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일이 많거든요. 이거 안 받게 된다면 그 성남시장 무능하다 이런 얘기 들을 것이고요. 결국 반대파에 거센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운운하면서 이거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면 말입니다. 만약 이를 거역하면, 이를 거역하면 이거는 법 위반이 되는 거고, 수시로 경찰,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받았던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옳다커니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더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은 아예 생략해 버렸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협박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협박을 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재명 상대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박을 했다라는 행위 주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님에도 이 검찰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기소했다가 이재명이 협박당했다. 이렇게 수동태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고 국토부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판결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인용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의 취지를 보자면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이렇게 멋대로 넘겨짚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과 관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후보자의 자질 능력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박균택 의원, 검사 출신이죠.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의 변호인이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면책특권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고 하지만 아니 의원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답변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한 발언입니까? 국정감사와 무관한 발언이라면 질문도 안 했는데 또 질문의 취지에 어긋나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또 대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발언을 쏟아낼 때 그때서야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박균택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외에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당시 경기도 국감장에서 나왔던 속기록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기도 국감전에 서울시에서부터 국감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는 발언이 초점이 되어왔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묻지도 않은 말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면책조항을 무시하는 그런 판단이고 또 이 내용을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서 내린 좀 심리 미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박균택 의원은 사실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면책특권에 의존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다. 진실에 자신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서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수용이 된다면 법은 뭐하러 있겠습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이 발언을 두고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면서 유죄를 때려버린 재판부. 이 재판부의 처사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을 방금 보셨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정적 제거입니다. 정치 보복이라고도 하지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기에 동참한 꼴이 됐습니다. 참 이 원님 재판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다시 부활한 원님 재판 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도처에서 사법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제대로 되었고 이 원님 재판 재탄을 금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아멘